안녕하세요! 오늘은 닭가슴살이 형님께 안먹게 해주세요 아삭해요 영상omi 닭가슴살 저장 이 영상이 좋은데요 지금은 롱머꽂이 작지만 갑작아리와 젤리 청양고추 크리스마스 계란 초콜릿 소스 소스 초콜릿 초콜릿 새콤달콤 오징어 완전 쫄깃쫄깃 오징어 계란 마지막으로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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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추 오주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치즈 소스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계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